안녕하세요. 험피티비의 험피씨입니다. 오늘은 남의 미닉 반호박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개봉이 된 상태이긴 한데요. 개봉하는 척 다시 닫겠습니다. 남의 미닉 반호박 이렇게 남의 미닉 반호박 해풍을 맞고 차렸다고 합니다. 크기는 등급은 상등급이고요. 특은 아니고 10kg라고 합니다. 열어봤고요. 이렇게 왔네요. 되게 단단하고 또 맛있게 생겼어요. 딱 주먹보다 조금 큰 사이즈라서 딱 먹기 편할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건 되게 귀엽죠. 실제 핸드폰 크기랑 비교하는 겁니다. 되게 작고 귀엽죠. 네. 여기까지 험비티비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농산물 많이 써주세요. 미닉 밤호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ㅝ 감사합니다.